하나씩 한번 먹을거야 이불 아까운데? 사람도 없어 어르신 사람은 안 돼 아니 아 이거 알지면 해주세요 아 이거 알지면 해주세요 네 아 아 아 이거 청양이 아니야 아닌가요? 아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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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가져올거죠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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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